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체제경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체제경쟁을 수행하기에도 힘들지만 바로 옆에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확보한 중국공상당이라는 세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 가운데 중국공상당의 로비 대상이 되어 가지고 코가 깬 사람 저는 많을 거로 봅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학을 했거나 중국에 빈번히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중국공상당에 아마 그냥 잡힌 사람들이 저는 꽤 있을 걸로 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오랫동안 제국을 운영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고 민주국가처럼 4, 5년 터울로 권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외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가지고 그 나라의 소위 권력자나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을 소위 미인계라든지 뇌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수화해 두는 데 굉장히 익숙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호주에도 밝혀지고 영국에도 밝혀지고 미국에도 밝혀져 가지고 벌컥 뒤집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여러분들 내전이 생기거나 하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처에 간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 간첩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조선 간첩까지 어디에 여러분들 숨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가를 보위해야 되는 생각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저는 너무나 회의적일 때가 많은 거죠. 세상이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들은 항상 편리하게 뭐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간첩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와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조선일보가 일면 사슬로 간첩 문제를 다뤘습니다. 전국에 불이 내린 간첩단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좌익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시겠죠? 좌익들은 나라를 와해시키는데 그냥 귀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파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나라를 외세에 복속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중국 공상당의 여러분들 속국화시키기 위해서 문정권이 노력해왔는지를 생생하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선거가 공정하지 못해 가지고 권력이 좌익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두국은 완전히 뭐죠?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나라를 와해시키는데 대북 관계되는 과학을 관련된 국방사안들을 얼마나 와해시켰겠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뭡니까? 박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지원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애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창원 진주와 제주 등지의 지하조직을 건설해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모두 북한 공작은 한 명의 지시를 받은 것을 알려졌다. 돈 주고 민개 쓰고 코를 깼겠죠. 중국하고 똑같은 방법을 썼을 겁니다. 전 세계 좌익들의 하는 지시라는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핵심 인물들을 포섭해가지고 그냥 코를 깨는 겁니다. 북한에 이러면서 자주 올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콕 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좌익들을 하는 수법이란 건 꼭 같은 겁니다. 중국은 눈에 가시 같은 나라가 한반도의 절반에 자유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와해시키는 것은 국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뭡니까? 국가의 지도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빌부트까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코를 깨는 겁니다. 저는 상장수가 코가 깨있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해서 아 소리 한 번 못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미국 관련돼서는 그렇게 야단 법석을 대모를 하고 별짓을 다하지만 중국 이야기 나오면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다 그랬습니다. 중국에 줄을 대서 호가호이샤치를 하려는 그런 인간들이 한국 사이에서는 북거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한 명이 여러분 다 좌지우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의 일면 사슬이 전국에 뿌리 내린 간첩단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면 간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국 간첩, 그 다음에 뭐죠? 북한 간첩. 거짓을 여러분들 수십 년 해왔으니까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뿌리가 깼겠습니까? 윤석열 규탄, 민노총 침투 장악 같은 지침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냈다. 우리는 경제력이 북한하고 이런 몇 배 차이가 나니까 군사력이 어떻고 그러나 이 나라의 지금 정신기강 상태라든지 안보의식 같은 걸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내전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는 경제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된 거죠. 김명성은 북한 문화교류국 동남아 거점장으로 알려졌고 문화교류국도 북한의 여러 대남 공작 기관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총본산인 정창총국, 국정원객인 국가보위성과 인민국보위국이 저마다 대남 공작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건의 필요성을 다시 읽혀주고 국정원 요원들이 창원 제주 지하조직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간첩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다. 그런데 그 국정원을 와해시킨 거 아닙니까? 문재인하고 박재원이가. 문재인이가 여러분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낱낱이 앞으로 밝히겠지만 완전히 전산 조작을 가지고 조작을 해갔어요.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간첩을 잡는 것만큼 여러분들 더 중요한 일이 선거부정을 막아내는 겁니다. 선거부정을 막아내지 못하면 다음에 윤석열 이후에 다시 권력 넘어갑니다. 1착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바로 넘겨 죄를 만들어 가지고 감방을 쳐넣겠죠. 좌의란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인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월남이 여러분들 군사력이 떨어져 가지고 월명한 게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 평균 수준에 배 가지고 긴장관리가 조금 잘 되는 편입니다. 그 이야기는 유소년계 아버지가 사업하는 인생을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압차했다는 그냥 골로 간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죠? 늘 리스크 위험을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국방이든 안 보든 아니면 재무적인 면이든 간에 너무나 뭡니까? 뭐 쉽게 표현하게 되면 수제비처럼 풀어지는 라면 여러분들 시간 끓여놓고 한참 기다리고 난 풀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너무나 제가 많이 보는 겁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저렇게 위험을 관리를 못하면 나중에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는가?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없겠다고 이렇게 하면 나라를 우리가 나라를 그냥 잃어버려 봤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불러가 다 기성세대도 책임이 커죠. 정신무장을 하고 국민들에게 뭐죠? 그런 걸 경각심을 하고 이런 것이 지도청들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수전형이 집권해서 또 전혀 뭡니까? 그런 노력들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급기야는 뭐죠? 선거를 도둑질하더라도 속수무책일 정도의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간척을 잡는 일이나 선거 공정선을 찾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괜찮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정부는 아예 공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키로 하고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법에 따라 1년 뒤에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한다. 경찰은 간첩수사 경험도 해외 방청만 없다. 나라를 완전히 와해시킨 거 아닙니까? 어떤 국회를 이용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을 통해 이런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소위 뿌리는 현재 위기의 뿌리라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를 잃는다는 겁니다.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고 공화국이란 지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공박사가 떠들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가면 유민이 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세상을 떠돌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제주간첩단이 드러난 뒤에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간 문제를 원점에 논의해야 된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브레이크를 걸겠죠. 가짜들이니까. 가짜들이 브레이크를 그는데 그 가짜 문제를 밝힐 생각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사람들이 가짜 문제를 밝힐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농객이라는 사람들이 가짜 문제에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고 뭘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나라가 나라를 지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이 돼 가지고 집안을 지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가가 돼 자기 사업을 몸께 지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에 가장 근본이 뭔가 하니까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출할 수가 있으면 최소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못 지켰으니까 대공수사권도 다 폐지를 하고 별짓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이 다 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마침 조선일보가 사설을 다루었는데 그 같은 내용을 중앙일보의 중견 논설변인 장세정 씨가 조용한 침공 간첩이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에 구멍이다 분단이 돼 가지고 여전히 체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핵을 가진 세력들은 남한을 계속해서 적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는데 이쪽에서는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칠로 딱 한 거죠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뿐만 아니고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는 눈에 보이는 비대칭 국가군사 위협이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 안보를 야금야금 존먹는 세력도 있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릴 것 없이 활개치는 간첩들입니다 간첩들만 아니고 선거를 마음껏 조작을 해 가지고 가짜들 국회의원들이 대거 만들어서 진출시켜 가지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뭐죠 국정원의 여러분들 대공수사권이 다 폐지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전혀 막을 생각이 없는데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결론을 안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대공수사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체제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체제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장 나라를 지키는 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대공수사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체제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체제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2022년도 동시지방선거에서 17명의 전국의 시도광역시에서 8명의 여러분들 좌파교육감 그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교원단체 출신들입니다 8명의 교육감에 어떻게 당선됐는지를 분석한 도동놈 유권 2022년 좌파교육감 8인 어떻게 당선됐는가라는 책을 어제 탈구회가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다 좌파교육감들이 교육현장을 장악한 겁니다 그 짓을 2018년에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들 교육현장을 바꾼 겁니다 그런 뭡니까 내부의 적들로부터 완전히 공화국이 뭡니까 침탈이나 약탈된 상태인데 어느 국회의원 한 명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 신임 대통령이란 사람들은 대고 나서 뭡니까 깔아뭉기고 입 다물고 뭡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연을 바라면 안 됩니다 저는 젊은 날 과학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매사를 뭡니까 투입 대비 결과 인풋 대비 아웃풋 인과 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들 세상이 돌아가는데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겠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시간에 그를 이렇게 지금 간첩단 문제를 하루 이틀 사이에 장세정 중앙일보의 논술위원께서 같은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참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건지 참 기가 찬 거죠 이 사람들 지금 나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가고 나면 다 그만인데 아이들 세대를 좀 생각하고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반듯함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사실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나면 돈을 쓸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뭐 많이 먹기를 합니까 어디 많이 다니기를 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도덕놈들 시리즈 1군이 선거 어떻게 훔쳤나 한 사회 정치 사회 분야에 한 56위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틀째 7위를 하다가 그다음에 어제 4위까지 올라왔는데 종합순위를 보면 한참 떨어졌죠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도덕놈들 1군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군 3군 3군 3구 대통령 선거 그들은 어떻게 훔쳤나 4군 5군 유릴 지방선거 그들은 어떻게 훔쳤나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를 두 권 쓰고 그다음 보궐선거를 써죠 지금은 이제 보궐선거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완전히 뭐죠 박원순 씨하고 오거돈 씨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뭐 승리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조작을 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오늘 새벽부터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지를 지금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여러분 한 50장 정도 원고지를 썼습니다 이걸 마치게 되면은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4.15 부정선거 문제를 책을 쓰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추진하고 있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20군을 넘어서 완관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도덕놈들이라는 시리즈가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은공을 받았던 나라에 대해서 봉사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체의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2023년하고 2024년도 4월 13일 총선 21대 총선 마치고 21대 총선까지 분석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몇 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20권입니다만 20권도 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나라가 못하니까 한 시민과 제야 전문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 하는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잘하시는 분들은 교보문고하고 예습24 같은 데 여러분들 주문을 해 주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읽으시지만 나라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검찰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께도 전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읽고 이게 우리만 살다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했으라도 다른 건 몰라도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왕의 지배를 받는 신민 선관위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 아니고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시티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상실한 상태를 나라를 물려줘서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다 선거다 선거다